주술적인 사고, 지적 불안, 그리고 확증 편향 이것들은 모두 강력한 장애물들이다. 안 좋다 라는 거지. 강력한 장애물들이다. 과학적 발견의 장애물들이다. 과학 얘기네 지금. 과학 발견 얘기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은 눈이다. 차단했다 눈을. 코페르니쿠스 전에 천문학자들의 세대의 눈을 막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 발견을 못했다 라는 내용이지. 하지만 21세기 연구자들이 발견을 한 것처럼 발견하면서 이 세 가지 장벽들은 이 안 좋은 과학 발견을 방해했던 것들이 파괴되어 질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간단한 교수기법을 통해서 장애물 제거 가능.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과학적 발견을 해야 돼. 근데 장애물이 있었어. 근데 그 장애물 제거 가능을 했어. 기법이 나왔어. 그럼 방법이 나오겠지. 무슨 방법이냐. 보니까 이동시키는 거래. 우리 뇌를 환경으로. 우리 자신의 바깥쪽 환경으로. 장애물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뇌를 외부 환경으로 보내는 거래. 이게 무슨 소리냐. 봤더니 그 외부 환경이라는 곳이 캔뷰 될 수 있어. 자연 보호 구역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숫자 단위명사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구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멀리 떨어진 외부잖아. 그치? 자연 보호 구역이 될 수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화한 화성. 그리고 어떤 다른 공간. 우리 자아가 연관짓지 않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이랑 연관짓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지금 보니까. 뇌를 외부 환경에 두라고 했는데 그 외부 환경이 자연 보호 구역이 될 수 있고 화성이 왜 나오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왜 나오지? 외부 공간이 왜 나오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우리의 이런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않는 외부 환경이잖아. 외부 환경.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랑 상관없다. 외부 환경이잖아. 아니면 뭐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랑 연관짓지 않다. 이것만 건져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외부 환경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자아가 연관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이 없대. 그럼 외부 환경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것들이 왜 나왔지? 자아. 중요한 건 연관짓지 않아.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환경에서 자아는 덜 테이크 할 가능성이 자 근데 테이크 퍼스널이 받아들이다.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다야. 그런 환경에서 그 예측에 대한 실패가 실패... 예측에 대한 실패를 우리는... 우리 자아는 덜... 인클라인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덜 기분이 안 나쁘다. 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예측 실패.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아는 덜 기분 나쁠 거다. 예측 실패에 대해서. 예측 실패가 뭐야? 지금. 예측 실패가. 예측 실패가 뭐야? 위에서 나온 거. 과학적 발견이잖아. 그렇지? 과학적 발견. 장애물. 없애는 방법이 뭐야? 없애는 방법? 뇌로 외부 환경으로. 그 외부 환경은 뭐야?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실패해봤자 기분 안성해. 예측 실패가 뭐야? 과학적 발견. 과학적 발견을 못해도. 아, 내가 과학적 발견을 못해도 기분 안상해. 라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은 확실히 우리 자아는 느낄지도 몰라. 약간, 조금 약간 언짢아. 뭐를? 그 추측. 우리 과학적 발견했잖아. 과학적 예측. 뭐에 대한? 어, 자연 보존. 화성에 대한 그런 우리 추측이 잘못됐어. 어, 틀렸네. 약간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투자된 거 아니야. 추측에 있어서. 그렇게, 어, 뭐야. 많이 깊게 연관된 건 아니야. 애초에. 상관없어. 이 말이잖아, 지금. 왜 그것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냐.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명성, 웰빙 이거 뭐였어? 이게 뭐야,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랑 관련이 없다. 왜 애초에 그렇게 우리랑 관련 없는 것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겠냐. 이 말이지, 지금. 관련이 없는데 왜 신경 써? 어, 기분 나쁠할 필요 없어. 과학 실패, 예측 실패해도 기분 나쁠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러한 무관심에 행복한 상태에서 우리랑 관련 없다라고 했잖아. 그런 환경, 외부 환경에서 우리 자아는 덜 얻을 거다. 덜 데이터 조작적이게 되고 덜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고 덜 주술적으로 마음을 갖게 된다. 내버려 두면서 우리 뇌? 어, 뇌 나왔어. 뇌가 아까 뭐라고 했어? 뇌가? 외부 환경에 놓는 게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다. 우리랑 관련이 없는 실패해도 과학 발견 못해도 기분 안 상해. 그러니까 뇌가 뇌가 자유롭게 이거 하는 거야. 자유롭게 뭘 하겠어? 실패해도 기분 안 상해니까 이거 영감지어서 생각을 하면 과학적 발견 계속 예측해. 실패해도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정답 4번 내버려 두면서 우리 뇌가 자유롭게 포기하는 거야. 가설 실패. 포기해. 아, 포기해. 어, 내 실패했구나. 그리고 모험하는 거야. 새로운 곳에. 다시 계속 쭉쭉 나아가는 거야. 어, 이거 실패했네. 신경 쓰지 마. 어, 이것도 도전해볼까? 이것도 도전해볼까? 어, 우리 외부 환경.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기분 나빠하지 마. 과학 실패 못해도. 정답 4번. 좀 어려웠긴 했지. 자, 이 마저 해석을 해보면은 버리는 거지. 어, 불규칙성. 버리고 추구하는 거 좋아. 그리고 정당화하는 거 에러를. 다시 재조직하면서. 어, 데이터. 남아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내가 짓는 거야. 장벽을 짓는 거야. 피하기 위해서. 지적인 보안을. 불안정을. 그 다음에 조작하는 거지. 주변 환경. 지지하는 거지. 기존 아이디어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과학 발견의 장애물. 있었어. 제거 가능해. 뇌를 외부 환경에 두면 돼. 그게 뭐야? 우리랑 상관없는 거래. 그러니까 과학 발견을 못해도 기분 상해하지 말고. 우리랑 관련 없는 거니까. 계속 쭉쭉 나아가. 그래서, 어, 우리랑 관련 없는 거니까. 내버려도 우리 뇌가 쭉쭉 나아가게 해라.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뇌가 자유롭게. 그 실패한 가설들을 딱 버려버리고. 신경 안 쓰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 모험해라. 새로운 가설들에 계속 연구를 해라.